외로운 사주 8자를 갖고 있어 부모의 덕도 없어 형제간의 덕도 없어 나 혼자 외로워 나 혼자 내가 모든 걸 판단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어렸을 때부터 내가 혼자 판단을 하고 내가 혼자 살아나가야 되고 모든 걸 혼자서 감당을 했어야 됐다 이 말이야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관심이 없어 자식한테 어떻게 된 게 자식한테 관심이 없다 보니 넌 네 스스로 모든 걸 해놔야 했다 네가 부모의 덕이 있었으면 네가 제주로라도 뭘 먹고 살고 네가 뭐가 됐든 운동을 하든 잘 풀려나갔을 거야 근데 너희 부모들이 너한테 부모의 역할을 못했어 맞아요 부모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 본인도 부모가 있어도 낳아준 부모 밖에 안 돼 길러준 부모가 아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근데 잘 커와준 건 뭐냐면 본인이 부모의 덕이 없고 내가 자수성가 하면서 사러 와도 본인이 그늘에 이렇게 숨어 있지는 않았다는 거야 본인이 될 수 있으면 나오려고 그러고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고 사람들하고 만나려고 그러고 이런 어떤 정신력은 살아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어찌 됐든 지금 내가 내 상황에서 다 모든 게 다 충족스럽고 만족하진 않아도 만족스럽진 않아도 그래도 내가 이 그늘 속에서 살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는 거지 그리고 남한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예의도 있어 경우도 있어 본인이 사람들한테 내 똥꼬집만 부리고 살지를 않아 예의도 있고 경우도 있고 잘 대화하고 하는 것도 그렇지 그런 것도 있어 근데 한편으로 나한테 똥꼬집은 아니어도 내 고집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제 중화는 좀 있어요 내 고집은 있어 내 고집은 있다 보니까 본인이 모든 걸 내 기준에서 맞춰서 봐야 되고 또 내 판단이 옳다라는 생각을 그게 많아 그게 많아 남의 얘기를 들어주기는 해 하지만 본인은 내 고집대로 가는 게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? 네 맞아요 내 고집대로 가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? 그리고 자 본인을 뭐 미래가 궁금하다 하면 본인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한 직장에 오래 있어야 돼 오래 있는 편이지 오래 있어야 돼 직장을 이렇게 역마가 있어서 옮기고 이런 거는 아니야 한 직장이 오래 있어야 그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올라가고 그 직장에서 뿌리를 내려야지 본인이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옮겨 다니고 이러면 안 좋아 왜 본인이 사주적으로 외로운 사주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만나면 조금 힘이 들어 처음에 네 맞아요 그거를 극복해 나가고 거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들어 그러니 한 직장에서 뿌리 내릴 생각을 해라 라는 거야 그리고 직장에서 크게 이 뭐 어떤 시비구설로 충이 붙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 본인이 그냥 아 저건 아니야 해도 본인이 피해 나갈 건 그냥 피해 나간다는 얘기야 어? 네 그렇게 해서 직장은 지금 있는 직장에서 뿌리를 내려라 근데 올해는 조금 시끄러워 직장에서요? 네 직장에서? 올해는 뭐가 이렇게 시끄럽고 내가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어? 이렇게 올해는 조금 조심을 해 나가야 돼 내가 조금 신중하고 어? 사람 관계 쪽으로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에서? 아 직장에서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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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좀 조심하고 딴 때 같은 경우에 내가 참았다고 그러면 올해는 더 참아야 되고 어? 어? 좀 참아가야 되고 그래야 돼 왜냐면 그게 이렇게 부딪히면 본인도 욱하는 성격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본인한테 손해지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고 나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가 참 힘이 들고 까다스러워 본인이 어? 네 여자를 보는 것도 참 까다스러워 본인이 왜? 본인은 지금 사람들의 관계는 경우 있고 뭐 잘 해나가지만 내 마음의 문은 닫혀있는 사람이야 어? 어? 누구를 함부로 의지하고 믿고 하질 않아 어? 어? 또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그래서 여자하고의 만남이 참 어려울 수 있어 여자를 보면 벌써 벌써 잘할 수 있을까? 제가 어쩔까? 이게 너무 심해 먼저 나가 그게 어?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벌써 이쪽으로 과연 될까? 괜찮을까? 어쩔까? 뭐 그다거 뭐 사귀다가 얼마 안 돼서 헤어지면 그냥 마를 것 같으면 아예 만나야지 만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만남이 어떤 인연법이 굉장히 어려워서 해주라는 거야 어? 어? 자체적으로 여자를 만날 인연은 좀 있어요? 있어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알게 모르게 본인이 쳐내는 거야 들어오는 사람을 그냥 어떤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져야 돼 소개보다는요? 어? 소개팅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요? 어? 어? 내가 이렇게 좋아서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됐든 직장 내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 됐든 내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져야지 누구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얘기한 대로 소개팅으로 만난다든지 하면 본인이 짧아 만나는 그 연애 기간이 굉장히 짧아 어 그러다 보면 결혼한 연애 기간 짧은데 그냥 짧고 헤어지는 거야 결혼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게 본인이 좋은 내가 자연스러운 인연을 만나서 결혼은 해 결혼을 못하는 사주는 아니야 자식도 있어 근데 좀 늦게 하는 편인가요? 응 응? 결혼을 좀 한 2년 더 기다려 아 네 알겠습니다 어? 한 2년 기다리고 어떤 소개로 해서 이때까지 만남이 잘 된 만남이 있었어? 어? 한 명 딱 한 명 있었어요 어? 그래도 결혼 안 했잖아 네 그렇죠 그치? 안 된다고 어? 어떤 본인의 마음적인 어떤 부담도 있고 선입견이 본인이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사람을 보면 그리고 의심병도 있어 본인은 알았지?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만남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다가가서 또 다가오는 사람 이런 만남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인연은 있어야 돼 네 그러면 결혼은 할 수 있고 자식도 있다 직장은 그냥 한 직장 계속 다녀 지금 직장 어? 그냥 뿌리를 내린다 생각해 마음의 변덕 잡지 말고 네 그러면 철을 만나서 본인이 잘 살 수가 있어 철이요? 처 처 아 처 처 아 네 그렇죠 배우자 배우자를 잘 만나서 본인이 잘 살 수 있어 본인이 이때까지 외로웠던 거 어떤 힘들었던 거 사랑받지 못했던 거 그걸 내 가정을 이루면서 그걸 본인이 충족시키고 살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조금 여자 만나기가 조금 더디고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이성관계가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안 되지 뭐 주변에 뭐 소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만날 솔직히 기회도 없고 자연스러운 만남 뭐 그런 것도 없어서 그래서 소개팅을 많이 했거든요 일부러 근데 소개팅도 거의 잘 안 되고 안 된다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운명이잖아 운명 만남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기도 하고 운명이단 말이야 그 운명을 만나야 돼 소개해 준다 소개팅이다 그건 억지잖아 억지 억지 예 본인은 억지로 억지로 해서도 소개팅에서도 결혼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본인은 그게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돼 네 또 물어볼 거 있어 혹시 재테크에 좀 관심이 많은데 그쪽은 어떨까요 제가 재테크 해도 돼 네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지만 거의 시선은 일로 다 가 있거든요 직장 생활은 그냥 여기에 하기 위해서 그냥 버티는 식으로 다니는 거라 솔직히 직장에는 뭐 이렇게 큰 미련은 없어요 그냥 삶을 조금 지날 수 있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마음은 별로 없거든요 뭐 솔직히 오래 다닐 생각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지금 안정적으로 돼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데를 적응하기엔 좀 그렇고 하니까 이쪽을 많이 하면서 이제 좀 뭐 주식 같은 거예요? 아니 부동산 쪽 부동산 주식 그런 쪽? 그런 쪽으로 해 주식은 아예 안 하고 부동산 쪽은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해 재테크 해도 돼 부모의 덕이 없는 거지 네 본인이 자수성가해서 못 살고 네 얼굴 상도 그렇고 본인이 가난하게 사는 사주가 아니야 알았지 네 그렇게 살아요 지금까지 많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거는 뭐 내가 안 쓰고 사니까 가난한 거지 안 쓰고 살아야 부자가 되지 모아야지 부자가 되지 본인이 누가 누구한테 기댈 건데 그렇죠 네 기대 사람이 없는데 맞아요 기대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? 그러니까 본인이 야동마동 살아야지 그렇지? 그래야 가정을 이루고 어? 그래야 부자로 살지 어? 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혹시 위험하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? 올해나 뭐 내년쯤에 올해 조심하라 그랬잖아 네 올해 뭐 사고 수가 있는 건가요? 올해는 아까 말했지 네 인간 시비 네 직장에서의 어떤 시비 구설이라고 그랬잖아 직장은 그럴 리가 없는데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다른 외적으로 아니지 그건 본인 생각이야 없을 것 같은데는 본인 생각이야 그러면 점을 왜 봐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는 거 아니야 다른 건 없어 무슨 사고가 따르거나 이런 거보다 인간 구설 시비가 많은 애라고 올해는 아 알겠습니다 그걸 조심하라고 아시겠죠? 예 끝? 건강은 혹시 괜찮아 괜찮아요? 좀 시간이 지나도 괜찮을까요? 건강은? 괜찮아 얘기 안 하면 괜찮은겨 아 네네 알겠습니다 어? 알았지? 끝? 혹시 부모님이 저한테 해를 끼칠거나 뭐 그럴 게 있을까요? 부모를 만나질 않는데 부모가 왜 무슨 어떤 해를 끼쳐 가끔씩 돈 빌려달라고 연락은 오거든요 안 해야지 본인이 안 해주잖아 그렇죠 안 하는데 뭘 해 끼쳐 본인은 아까 말했잖아 부모하고 형제고 나는 없잖아 본인이 나만 나 준 사람이라고 했잖아 근데 본인이 이때까지 키워주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돈 좀 빌려줘 온다고 본인이 줘? 안 주잖아 그게 하나만 하는 소리다 이 말이야 본인이 안 하잖아 혹시나 뭔가 큰 그런 게 있어서 저한테 올까 봐 그게 좀 겁나서 나의 올까 봐가 아니라 본인이 와도 안 해준다고 결론은 네 와도 본인이 아주 큰 문제를 갖고 와도 본인은 부모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알겠습니다 알겠지? 네 끝?